강한수 그자 직접 만나보니 더욱 마음이 놓이더구나. 전하께서 그 사람을 의지하길 바라는 게 아니옵니다. 지켜주길 바라옵니다. 지켜달라? 예. 전하를 대신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과인이 그자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허니 이참에 제대로 원상의 세력을 꺾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하의 백성을 지키는 군왕이 되실 수 있사옵니다. 여부가 있겠느냐. 나 진짜 까무르치는 줄 알았네. 어?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생긴 그 하얀 놈이 우리 임금님이라고? 우리 임금일지 남의 임금일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까칠하긴. 근데 어찌하셨을까? 형님이 임금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소은이가 임금님한테 말했을 린 없고. 판윤대감이 임금님이랑 친한가? 그래서 그 소은이한테 듣고. 소은이랑? 판윤대감이? 그만큼 가깝다고? 내가 해야지. plex.